선생님, 마이크 켜놓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 주시고 그래요. 남자, 기훈연, 정묘월, 무신일, 정사시에 태어난 53세 남자. 뭐는 4조로 보여요? 무토 금방 했잖아. 금쾌는 사죠. 항상 토는 목을 보든지, 금쾌는 나물을 심으든지. 목이 있는데 뿌리만 있는 거야. 뿌리만 있는데 그감마다 매우 층으로 손상 입고 짤렸잖아. 이게 목을 키울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목을 키웠다면, 직장생활을 했다면 오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직장생활을 했다면 오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쾌는 사주라고 할 거야. 금쾌는 사주. 신금. 신금이 철광색이니까 신금이 뭐예요? 철제 차량도 되고 금융도 되고 신금, 물상 우리가 다 보면 돼. 원래 무신일주가 무토우리 일주로는 뭐라겠어요? 의리와 신용의 사나이야. 남자니까. 신금은 의리잖아. 무토가 신이잖아. 신용과 의리의 사나이. 그리고 이 신이란 글자는 가을의 수화하고 마무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뭐가 토생금, 나 하는 일의 결실을 보려야 해. 항상 결과를 보려 그래. 무신일주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끝을 봐요. 끝을 보고 항상 결과가 있기를 바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금쾌는 사주예요. 금쾌는 사주는 금이 돈이 아니라니까. 금이 돈이 아니고 수가 돈이야.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그러니까 신중에 임수가 돈이 돼. 그런데 신이란 것은 영마 지살도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활동성의 직업이야. 항상 돌아다니기 좋아할 거라고. 그 속에 돈이 있고. 그 손에 돈이 있고. 그런데 남자들은 일관을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은 길자, 정정이잖아. 이러면 두 번 결혼을 할 일이 높아. 두 번 결혼수. 그러니까 두 번 결혼을 면허라면 결혼은 한 35세 이후에다. 빨리 문을 두 번 결혼수다.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죠? 머리 좋죠? 왜? 이게 문창성이잖아요. 문창성을 깔았으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 그런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겠지. 53세 만이. 했다면 두 번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육친으로 보면 여기서 결혼했다면 처가 누가 될까? 부인이? 정묘? 정묘, 정묘. 정묘가 돼. 정묘가 처가 돼. 왜 정묘가 처가 돼? 두 번 을경. 묘, 자식이 있잖아, 자식. 묘, 자식이 있기 때문에. 또 정화가 엄마도 되잖아. 그렇게 되면 기유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문창성 가라서 똑똑하고 엄마는 묘월의, 봄철의 정화는 눈물의 정화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그런데 또 정화는 습퍼를 보면 기가 다 빨려버려요. 엄마는 굉장히 눈물 깨를 흘리고 고생 많이 사줘야 이거. 묘월의 정화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겠어. 눈물의 정화잖아요. 거기다가 화생도 화생도 기가 싹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고생 좀 했겠다. 아버지하고 묘우충이 했으니까 부부삶도 굉장히 심하게 했겠죠. 묘우충이 부부삶이 제일 심해요. 묘우충이 부부삶이. 그런데 우리가 청간논을 때 모토는 큰 산이죠? 네. 큰 산의 정화는 뭐예요? 촛불도 된다. 촛불도 되고 양쪽에 촛불 켜놨잖아, 큰 산에. 양쪽에 큰 산에 촛불을 왜 켜놨어? 큰 산에 양쪽은. 기도해요. 일이 안 풀리니까 켜놨겠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집안에 우한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화가 엄마도 되고 촛불도 되고 같은 동주니까 고부간의 사이는 좋을 거라고. 역시나 촛불의 정화야. 촛불은 눈물이 되는 거야. 눈물의 정화. 그런데 모토한테 정화가 있으면 큰 산에 가서 엄마가 촛불껏 기도하는 형상이래요. 또 큰 산에 가면 호랑한테 물려죽잖아. 그래서 모토한테 정화가 있으면 엄마가 밥맛이 안 나간다니까. 저녁 먹으면 문을 거둬 잠가본 거예요. 어떠한 일에서 밥 먹기 안 나가. 엄마는 그런 사람. 초도 그랬을 거라고 말해요. 초도 정묘이니까 눈물껏 얼르고. 그런데 시의 정화는 정의는 임대료라겠죠? 임대료. 정사 근이 있어. 사는 사거리. 사거리 건물 하나 놔두고 임대료 받으면 말년에는 좀 편히 살지 않을까. 편히 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53세니까 임술대원이네. 임술대원 이분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임술대원.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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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건 왜 안 좋고. 좋은 건 왜 좋고. 묘술합으로 예측에 묶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게 묘술합. 월지가 격이라고 그랬어요. 임묘도 되고. 격이 임묘가 임묘. 격이 묘가 술에 임묘 됐잖아요. 또 격이 묶이고. 그래서 묘술합이 굉장히 대흥이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물론 이 혜자는 재대원이기 때문에 돈은 벌었겠지. 항상 재대원에 돈 벌고 식사원에 돈 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돈은 벌었어. 그런데 술대원이 가장 힘들어. 또 임수하고 정하고 합해서 아마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당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신유대원은 금쾌로 가니까 활발하게 또 살지. 돈 벌면서. 일단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왔을까? 네.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현재 하시는 일은 태양열하고 수력을 해요. 수력 발작? 네. 그러니까 태양열이 한참 인기 있을 때는 태양열을 하다가 태양강. 요새는 수력으로 전기를 이끌어서 한전에다 갖다 주고 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목공을 하셨어요. 목공.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계속 목공 쪽으로 하시다가 태양강을 하면서 빚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그때 좀 버시고 지금은 이제 대대원은 돈 벌었는데 임수도 돈을 벌어요. 사기도 당했지만 왜 돈 벌었을까? 임수가 편지인데 여기 장생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이때 임대원의 49세에 임대원의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태양강 하면서 그때 정신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LG 태양강 거기서 지사를 따갖고 전국으로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원의 임수 편지의 장생대원은 항상 돈을 벌어요. 평생의 장생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사기도 당했을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 네. 사기도 당하면서 임대원의 큰돈을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돈을 벌었어요. 대대원을 탔으니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신이 역마치 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즉위는 수력발전하고 겸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법인을 내서 수력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앞으로 볼 땐 전망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전망이 좋대는데 이분이 항상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집안이 결혼을 했어요? 네. 부인이 부인이 지금 아직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젊을 때부터 아이가 27살짜리 또 바깥에서 나눈 자식이 또 있고 두 집 살림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정하라니까 차가 두 집 살림하면서 평생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눈물의 정하가 많네. 저 엄마도 그래요. 엄마도 밖에 나가기 싫을 거야. 밤만 대만한. 지금도 바람을 피고 있고 부부가 헤어지니 맨날 지지겋고 싸우고 그 집이 하여튼 처음에는 묘신 기문이 들었으니까 죽고 못 살아서 귀신을 쐬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눈물 깨나 흘리고 살아서 부모도 엄마도 그러고 부모 사이도 별로 안 좋아서 엄마가 굉장히 고생했고 아버지는 똑똑하고 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가서 살아오셨는데 거기서 지금 나라에서 몇 년 전에 연금을 많이 해줘서 엄마가 이제 돈을 갖고 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이제 자식이 아들이한테 많이 그러니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친남매에서 외아들. 사업을 몇 번 망해먹고 그때마다 엄마 돈을 갖다 썼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근데 되게 밖으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사람이 되게 착하고 법 없이 살사람 같고 굉장히 점잔하게는 보여. 네. 점잔하고 정인을 양쪽에 끼고 있잖아. 정인을 끼고 있으면 점잔하게 보여요. 밖에 드러난 모습은 근데 응원히 시간 약속도 안 지키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저도 그래서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인가 싶기도 하는데 저도 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란둥이 있네. 그런데 정묘도 그러니까 눈물이 정하고 눈물이 늘고 자는데 이 사람 왜 바란둥이니까 이 사주에서 2월에 2월생은 원래 아까 우리가 금방 아까 봄의 무토를 했어요. 봄의 무토는 무조건 간목을 병화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뭐해. 목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조직으로 가기는 힘들어. 그런데 묘유충이라는 것은 스텝이야 스텝. 춤을 잘 춰야 되게 묘유충이 있는 사람들이 춤을 잘 칠 그것까지는 몰라요? 모르죠. 스텝 스텝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토끼 춤 깡춤 깡춤 뛰면서 춤추는 형상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는 여자를 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했네. 그러니까 집에는 거의 잘 안 들어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자기가 만난 여자는 전부 자기 여자라고 착각을 해. 신중에 무위경이 있는데 임수하고 합이 됐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자는 여기 사주 어디 갔어? 질성은. 질성은 신중에 임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위수는 못한 테는 편제예요. 편제. 그러니까 나는 방상 밑에다 항상 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영상도 되지만 정제가 있어요? 없어? 이 사주에? 없어요. 없고 정제는 없고 편제만 있으면 세상 여자가 다 자기 여자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임수 편제가 어디 갔어? 역마치 살 속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여자는 다 짓궐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항상 방상 밑에 임수 여자를 숨겨놓고 살아. 이게 여자가 또 돈도 되잖아. 돈. 돈 있는 여자래요. 돈도 되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여자가 애를 데리고 와서 스물 몇 살짜리 애니까 20 몇 년 전인데 본척하고 대파 싸움이 났대요. 아이고 복잡하네. 우리가 텔레비 부부 그걸 우리가 상담해야 되겠네. 이 사주 갖고 가서 상담했다. 부부 아니 그랬는데도 또 얼마 전에 또 보험하는 여자랑 또 만나고 있나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다 지 여자로 착각을 해. 그리고 편제가 편제가 예의식이라고 이 사람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 예의식을 즐겨해. 정제가 있는 사람은 편제가 없고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집밥이야. 집에서 밥 먹는 거 마누라 해준 밥을 좋아해. 그리고 자기 마누라만 챙겨. 바람 안 펴. 그런데 이렇게 편제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자를 다 자기 여자로 착각을 하고 편제가 예식이니까 외식을 즐겨해. 딱 사주대로 사는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춤도 추겠는데 며위 춤 때문에 그래도 말년에는 임대료 받아먹고 잘 사는 사람이요. 혹시 두 번 결혼하나요? 맨날 사주상으로는 양쪽이 똑같이 걸쳐있으면 두 번 결혼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바람만 피워도 이혼을 안 하려고 할 거야. 예 맞아요. 여자가 제 본처가 이혼해달라고 이 사람은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진짜 희한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신금이 없으면 토신금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멀리 떨어있고 이 글자가 신금 이 사주에 아주 중요한 해결을 이루고 있어. 일지가 이렇게 중요한 글자면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 이혼을 했잖아요. 처득이 있다고 처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혼 안 해. 이 사람 자체가 이혼 안 하려고 그래. 처두 일을 해서 사실 형합이 걸렸으니까 조건비 위험이 되겠지. 이자를 많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혼하면 집을 갖고 있는 걸 다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이혼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형권비 이혼이 되는 거예요. 사실 형합이 걸렸으니까 형이라는 것은 조종이거든. 조종해 갖고 얼마 유산이 아니 유산이 아니라 유자료 그것이 합이 되면 이혼이 되겠지. 형합이 되니까 언젠가는 합해 가지고 이혼 할 수도 있어 형 걸려 가지고 서로 조종 하다가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만나면 싸워. 열이잖아. 열이 두 개 있으니까 치열이나. 그래도 이혼은 안 해주는 게 신기하다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남자가 밖에 그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이 배우자 궁에 핵이 있으면 절대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래. 남자가 안 하려고 그래. 여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 그런 구조고 신중의 임수 영마 지사 속에 돈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그래요. 그래도 말년에 정사가 있으니까 사거리에 내혼산 정화는 내혼산이거든 내혼산 반찬 팔자 빛나는 사거리에 임별로 받아먹고 사는 그런 팔자 사주는 이 사람 팔자가 좋은 팔자 나쁜 팔자 아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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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좋고 여자 입장 안 좋네 근데 그 지금 시어머니 하고 며느리가 근데 다 맞는데 지금 사이가 두 분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 그래? 여기서는 굉장히 동원들 이르면 동병상년 일텐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굉장히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시고 뭐 시집사를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네. 선생님 사기를 잘 당한다가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것도 혹시 대훈세훈에서 볼 수 있나요? 이분 사기도 당했어요. 많이 당하고 이 정림합 때문에 당한 데 항상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사기를 치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사기 치는 것도 나오게 나오지. 네. 혹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 치는 것은 되게 변심의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데 변심의 글자들 변심의 글자가 뭐가 있어요? 사화란 말이에요. 사화. 진도 변심의 글자거든요. 변심의 글자니까. 이건 사주를 봐가면서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사기를 친다고는 좀 그러네. 이분이 태양광도 했고 최근에는 수력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수력이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수가 돈이잖아. 그런데 이제 태양광은 원래 병화가 태양광인데 이 정화도 전기야. 이 정화가 전기거든. 전기에다가 수가 돈이잖아. 이 사람은 돈이니까 수력발전 전기 태양광 이제 접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수력에다가 치중하고 한다고. 태양광하고 수력을 사실은 수력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그 속에 역마치살 속에 수가 돈이니까 수가 돈이니까 혹시 또 수가 돈이니까 여자니까 그 쪽에 가서 원없이 풀겠는가? 선생님 혹시 저기 일치가 신이잖아요. 역마치살 속에 망신이 들어있으면 활동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다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거 잘 보셨어요. 사유축의 신이 망신이잖아요. 망신이니까 언제든지 나는 망신 당할 준비가 돼 있어. 그게 내년인가요? 이민연. 이게 이제 이게 활동에 걸려야 돼. 신중해서 무임경이 창간에 나온다든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인신충을 한다든지 내년에 그럴 때 망신수가 걸리겠지. 인신충 하면 신중의 임수가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때 망신당했지. 아니면 신중의 무임경이 투출하는 세운에도 망신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에 망신당했을까요? 망신 많이 뭐 얼마 전에도 여자가 그냥 애데로 가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랬으니까 뭐 작년에도 신중에서 망신 투출했잖아요. 몇 년 계속 바람 펴서 그걸로 사돈까지 와서 대치하고 난리가 났다 그랬거든요. 사돈끼리도 붙어갖고 그 사람 이 사람은 이력서 쓸 때 이력서 썼을 때 취미가 바람이네. 특히도 바람이고 이력서 쓸 때 아주 달고 살고 선생님 배우자를 찾을 때 아까 자녀를 보고 찾았는데 여기서는 투출신이 없죠. 무임경에서 투출을 안 할 때는 합신을 찾아. 합신된 묘 중에 신중에 무임경 경검하고 묘 중에 을목하고 합을 했죠. 합을 하고 또 여기 자식성이 있잖아요. 묘가 그래서 정묘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할 때는 그 배우자 김문이 걸렸으니까 죽고 모자랐다니까 궁금한 것은 금방처럼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결혼을 몇 살에 했느냐 해가지고 늘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혹시 결혼을 몇 세에 했는가 해서 찾으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이분이 결혼 몇 살에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큰애가 27살이에요. 27살이니까 그러면 빨리 했잖아. 26살이잖아. 53살이니까 26살이나 5살이 했겠지. 1년 만에 일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묘가 맞을 것 같아. 6살이나 6살이나 여기서는 정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 일지에 일지 속에 편제가 있으면 세상 여자가 다 내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주 전체에서 병 편제가 없이 편제에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 월지에 하나만 있어도 그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죄성이 없어요. 온국에는 없죠? 그런데 신 중에 임수 방색 밑에 내가 깔고 있는 방색 밑에 임수 하나만 있잖아요. 항상 숨겨놓은 여자 항상 나는 방색 밑에 편제를 숨겨놓고 또 이 편제가 신이 역말지사니까 움직이잖아. 활동 속 내가 활동 범위에 있는 여자들 내가 활동하면서 만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편제가 암장간에 하나만 있는 경우 그때 해석하는 거죠? 편지 하나만 쓸자. 아 네네. 선생님 얘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정리하고 현재 정리하고 정리하고 재성이란 내 활동 못해도 돼 여자도 되고 돈으로는 보지 말아 얘기예요. 여기서는 금쾌는 사주에서는 돈이 된다니까 토생금 금쾌 먹을 키울 때는 먹이 돈이라니까 인생일 수도 있고 관생일 수도 있잖아요. 저런 것은 활동 무대인데 정제는 무슨 무대예요? 적은 무대고 고정 무대야. 고정 무대. 편제는 큰 무대고 전국적인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수는 편제니까 무대는 큰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닌다고도 볼 수 있어. 무대는 커. 또 여자도 되고 또 정제는 정처야. 정처. 편제는 편처인데 그것이 하나만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편제 혼잡일 땐 그렇게 정문제 편제 그렇게 안 맞아. 정편제 혼잡일 땐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제만 있을 때는 자기 차잖아. 자기 차만 챙겨. 자기 차만 챙기고 바람을 안 피우겠죠. 그러니까 딸들 수집 보낼 때 사이가 정제 하나만 있으면 그리 보낸. 그래야 사이가 바람을 안 피우지. 편제만 있는 대로 보내면 그거 안 돼. 그리고 이거 집밥이라고 해. 집밥. 집에서 밥 먹기를 좋아해. 편제 하나만 쓸 때는 예식이요. 정편제 혼잡이 됐으면 나는 어디 가서나 집밥이면 집밥 예식이면 예식 가리지 않고 먹겠다는 그 얘기야. 그런데 정제만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마누라 끓여준 된장국만 찾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안 피우겠어. 안 피우지. 이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선생님 청간에 있는 정정 두 개 하고 일지에 있는 임수하고 합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임정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음란지압이에요. 음란지압.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정묘가 쳐지만 정사도 항상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정사하고도. 이렇게 결혼을 두 번 한다면 이혼하면 정사를 만나요. 정사. 정사를 만나는데 정사가 뭐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사거리 내혼사인 삐까빠지 반짝이는 그 건물에 세대받아 먹고 나니까 두 번째 만난 여자한테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러니까 사실 형합이 걸렸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조건부가 될 거라고. 조건부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겠지. 이 사람도 인이 있으니까 일처리는 깔끔하고 평화가 있으면 성격이 화끈한 면도 있네. 네. 맞아요. 일처리는 아직 뭐 뭐 이게 손조작 솜씨도 엄청 좋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일처리도 깔끔하고 응. 그리고 저 신축년에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지금 금년에 신축년이 왔어. 신이란 글자가 유중에서 왔잖아요. 네. 유는 내 띠예요. 그리고 상관 속에서 나와서 신이 발동이 걸렸고 뭐가 발동이 걸렸어? 상관이 발동이 걸렸잖아요. 상관인데 상관, 장관인데 목이 없으니까 목을 치지는 않지. 내가 지금까지 뭘 썼어요? 신금을 썼잖아요. 네. 신금을 식신을 썼잖아요. 근데 상관을 쓰니까 또 다른 일을 하나 벌일 수가 있어. 올해 이게 수령 말고요? 수령을 올해 이번 4월달에 벌일 수가 있어. 시작했죠. 신금 말고 상관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게 관이 있으면 관을 쳐서 상관 이하 100단으로 가겠지만 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만 쓰는 거예요. 뭔가 하나 벌일라고 해. 생각이야. 상관은. 축을 달고 갔는데 유축 합의됐으니까 뭐 항상 나는 상관을 쓸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유축 합의된 거야. 금년에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겠지. 여기는 면을 상문에 걸리고 축신 사축 아니 하여튼 뭐 금년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뭔 일을 벌리면 스트레스를 받아? 뭔 일을 벌리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안 벌린다고 해도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잖아. 내 운세가 유축 합의라니까. 그럼 이분이 올해 수령이 뭐 특허를 낸 거래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도 되잖아. 인성 특허를 이 사람은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관에서 같이 뺨만 되는데 수령이 들어가나 봐요. 올해 그게 잘 이루어진다는 얘긴가요? 특허는 특허는 여기서 뭐가 특허야? 특허는 편인이야. 편인. 이 사가 편인이잖아. 사가 병하니까 전기잖아. 전기도 되고 여기서 특허가 있구만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특허를 내서. 사가 편인이 특허예요. 혹시 그럼 내년 이민년에는 임하고 정하고 이렇게 정화가 두 갠데 하나가 이제 재고를 시켜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사기수에 걸려서 나쁜 건가요? 사기수도 되지만은 일단은 정화 하나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기토는 지나갔으니까 누가 정화가 합계되잖아요. 네. 엄마가 합계되었으니까 엄마가 건강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처가 부인이 임수 만났잖아. 임수 정관 만났으니까 처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운이지 내년에 이민년이 오면 이민년이 왔을 때 또 인유기임은 인묘 인신충 했으니까 심리적 불안에다가 배우자궁을 떼고 들어오면 부부싸움 좀 심하게 하고 내년에 또 인신충 영마지살 추우니까 바쁘게 살아 내년에 바쁘게 살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심하게 할 수 있고 혹시 뭐 겁살망신살이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도 됐을까요? 이게 이제 겁살리죠. 겁살망신 당했잖아. 내년에 또 망신 수가 있어. 물론 교통사고도 됐고 교통사고로 망신 당할 수도 있고 또 인신충 하면서 신중의 임수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숨겨진 내원이 또 들통 같잖아. 글로 인해서 망신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호가 있겠죠. 내년에도 좀 바쁘게 살면서 사기당할 일도 있고 돈은 또 그래도 벌어. 임수에 또 편제가 왔으니까 바쁘게 살면서. 인사형으로 그러면 형도 걸리는 건가요? 형? 네. 시지. 인사 인사형도 되지. 형살은 형살은 인사신이라고 해서 형살 걸리는지는 않아요. 형살은 이게 사신 형살도 되지만 항상 형살은 하분에 밟은 거예요. 하분에. 신하고 합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신하고 합을 하는 게 사신 사신 형아. 그렇지. 사가 올 때나 또 사하고 합을 하는 게 또 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신이나 사가 올 때 형살이 걸리는 거예요. 신이 온다기 내년에 인이 온다기서 인사신 형살로 보면 안 돼요. 인사신 형살은 지세지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토가 지세지형이기 때문에 지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형살이 걸린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형살은 항상 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사가 와서 사신 합을 하든지 신이 와서 이 사하고 합을 하든지 이 사는 신이 왔을 때 형살이 걸린 소지는 있지. 그런데 그런 운이 온다고 형살이 걸리면 대한민국 절반이 형살이 걸려서 지금 가야 돼. 그런 것이 전 다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신이라는 것은 형살로 보면 안 돼요. 인사신 지세지형이기 때문에 누가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 고집대로 나가 바람을 피우든 일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야. 내년에. 개면연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면연? 개면연? 개면연까지 하려면 내가 상담료를 받아야 돼. 개수가 지장관에서 투출순이 없어요. 개수는 무조건 정화를 꺼버려요. 뭐가 꺼졌어? 인생이 꺼졌잖아. 인생이 꺼졌으니까 문서가 꺼졌잖아요. 문서가 꺼졌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쳐도 문제가 오잖아요. 개수가 평관이니까 쳐는 관제구소에서 들을 수도 있고 나도 역시 정화가 꺼져 버리고 또 묘을 다룰고 묘증이 심하게 걸리죠. 천화 엄마가 좀 아프다 그러거든요. 엄마가 아파요? 엄마 고혈압 당뇨가 좀 심하시다 그러고 또 쳐도 맨날 이 장화가 죽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금년에 더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학교 학원에 많이 가거든. 임명에. 또 임명 업무는 어떻게 돼서 먹다 하셔도 되잖아. 금년에 나는 엄마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 내년에는 내년에는 정화 처한테 구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개수가 정화 끌어오니까 평관이고 예민해질 것이고 묘우층이 이제 발동 걸려요. 묘우층 발동 걸리면 옆구리가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에서 인사신 형이 올 때가 없나요? 사신이 두 개가 있는데 인사신 인사신 형이 올 새 운이 없을까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신 지세지행 작용만 하니까 형살이 걸린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거짓대로 일을 밀고 나가. 그러니까 인사신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세력 믿고 뻗어나가는 게 지세지행이잖아. 그런데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살은 합운에 발동이 걸린다니까. 합운에 발동이 걸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사신이 아니고 인사라고 돼봐. 온국에 인사가 있어. 온국에 인사가 있으면 신이 오면은 이럴 경우는 형살이 발동이 걸려요. 왜냐? 합이 걸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신이 오면은 인사지 형살이 걸려요. 그런데 신이나 사가 있는 사람들은 인이 와서 형살이 안 걸려요. 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인이 합운에 뭐가 있어? 해잖아. 그래서 인사가 있는 사람들은 신운이나 해운에 형살이 발동이 걸린다. 형살이. 그런데 사나 신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나 새로운 신이 왔을 때 형살이 걸려요. 그럼 선생님 인사신이 세 개가 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좀 거짓세지. 물론 인사신 형살을 우리가 격국에서 볼 때는 신강할 때는 내가 행권을 잡는다고 그러고 내가 신약할 때는 내가 행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야 논리야 안 맞아 안 맞았는데 항상 인사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세지형이기 때문에 막무가내야 사실은 자기 세대 묶고 설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사신 형사들은요 누가 충고를 해도 안 듣습니다. 충고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특히 심각한 사람도 더 심해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신 형살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맨 형무소에서 하더라고. 그럼 인사신 형살이 있는 데서 그러면 오는 후는 사신이면 그렇지 원국에 있어 원국에 있을 때는 인이 합의되는 게 뭐예요? 해 사가 합의되는 게 신 신이 합의되는 게 사 이런 운에 형살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형살이 발동이 그러니까 양인도 뭐예요? 양인 경금의 양인은 뭐예요? 유 유 유 이게 칼이란 말이에요. 양인이란 말이에요. 칼인데 양인도 묘유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유충을 양인 이를테면 묘가 와서 묘유충을 했어. 양인충이잖아요. 양인충 양인충은 뭐예요? 이건 사건,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 합의려면 뭐가 합의돼? 진염 합의되잖아. 이렇게 양인이 합의되는 수술수로 가는 거예요. 수술수 양인도 충의될 때는 사건, 사고로 가고 합의될 때 수술수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합의. 그래서 합의를 좋게 보면 안 돼. 합의라는 게 안 좋은 건 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격국에서 배울 때 그냥 충이라고 금방 죽는 걸로 어떻게 무섭게 가르쳐 버리든지 책에 그렇게 써놨어. 백호는 호랑한테 물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지. 백호, 개강 그런 거 그런데 기가 셀 뿐이에요.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호랑이 물려가기도 해요. 지금 호랑이가 뭐가 있어? 정사고. 차가 호랑이요. 고속도로에서 차에 갈려 죽는 게 호랑이한테 갈려 죽는 거. 그 다음부터 호랑이가 누가 있어? 호랑이가 누가 있어? 검찰이야, 검찰. 검경이라고 해요. 검경. 지금은 검경 호랑이잖아. 호랑이 없는 사회에서 살면 안 될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검경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안 지으면 검경이 필요 없지. 변호사도 굶어죽고 검판사 없고 경찰 없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검판사도 먹고 살고 변호사도 먹고 살고 그래. 또 질문? 여기에 질문 있으면 지울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엄마하고 차는 밤에 맛이 나가요? 안 나가요? 저는 자영업을 해서 늦게 들어오고 8시쯤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는 아예 밤에 안 나가시고 그러네. 대개 무토의 정환은 우리가 배웠어요. 엄마가 밤에 밥맛이 절대 안 나간다. 안 나가시고 부인을 자영업을 하니까 됐습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nos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